왼쪽으로 높은 타고 담장! 담장을 넘어갑니다! 강민호의 만루 언론! 강민호의 만루 언론! 강민호의 만루 언론! 강민호의 만루 언론! 강민호의 체력에는 문제답니다. 2구 다시 왼쪽! 강민호의 만루 언론! 볼만 홈런 3번! 5구 변화구를 받아찼습니다. 좌중간으로 갑니다. 담장! 밖에서 뵙겠습니다! 퍼 올렸습니다. 센터쪽 멀리 갑니다. 우중간 중견수 뒤로 탑진! 넘어갑니다! 강민호의 말로 홈런! 이번 시즌 말로 홈런! 3개째입니다. 초구를 때렸습니다. 가운데 높게 멀리 갑니다! 탑진! 넘어갑니다! 강민호의 말로 홈런! 이번 시즌 강민호의 4번째 그래드 슬라임! 2구째를 받아쳐서 센터쪽으로 멀리! 던정! 던정! 넘어갑니다! 그랜드 슬라임! 강민호! 말로 없는을 기록했잖아요. 걷어 올린 타구입니다. 왼쪽 높게 떠갑니다. 좌익수 뒤로 갑니다! 던정점! 넘어갑니다! 강민호! 그랜드 슬램! 3구째로 때렸습니다. 중견수 쪽으로 떠서 날아갑니다. 담장 쪽으로 담장 넘어갑니다. 강미노의 발로 홈런 때렸어요. 왼쪽으로 타고를 뻗어갑니다. 담장 넘어갑니다. 강미노의 클렌셈 담장 넘어갑니다. 강미노의 클렌셈